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여생아입니다. 여생아꾼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불쇠를 가장 먼저 지금 영상 담아드립니다. 불쇠는 이렇게 꽃이 새처럼 생겼다고 해서 불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향기가 정말 진합니다. 저 처음으로 향기 진한 거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향을 잘못 맡았다나 해서 다른 또 우리 일하는, 작업하는 친구에게 와서 한번 맡아보라고 했더니 오, 진해요? 이라고 갔어요. 향기 이렇게 맡아보니 너무 진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불쇠를 또 할인도 했지만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불쇠 향기 좋습니다. 2023년 1월 23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불쇠, 28,000원이었는데 24,000원이랍니다. 향기, 아우, 제법, 제법 진합니다. 진짜 진하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아주 향기 진합니다. 불쇠입니다. 불쇠. 꽃을 다 이렇게 망을망을 이렇게 피어있고요.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끝에서 꽃이 이렇게 피는 아이들이고요. 꽃 끝에마다, 잎 끝에마다 이렇게 다 꽃망울이 다 맺혀있습니다. 불쇠, 향기 좋습니다. 돌단풍입니다. 돌단풍. 돌단풍, 이제 꽃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네요. 돌단풍, 22,000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명석곡, 정말로 좋은 아이들. 또 이렇게 저렴한 입고 되었어요. 오늘 저렴한 입고 되었습니다. 이렇게들 하나가 벌브이가 이렇게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저렴한 입고 되었답니다. 두 대씩입니다. 두 대씩 꽃이 두 대씩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꽃대들이 아주 튼튼합니다. 꽃대들 이렇게 두 대씩, 두 대씩 달려져 있습니다. 대명석곡 아주 저렴합니다. 두 대 2만 9,000원입니다. 오늘 아주 저렴합니다. 이번 대명석곡 두 대 2만 9,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보입니다. 사쿠라 캔디. 사쿠라 캔디입니다. 사쿠라 캔디. 가격 15,000원입니다. 근데 사쿠라 캔디가 오늘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향기를 맡아보니까 향기가 제법 좋습니다. 오늘 추울 거라 생각했는데요. 따뜻해서 향기를 맡아보니 향기들이 정말 좋은 애들이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불새도 그러고 사쿠라 캔디도 향기 있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 아이들도 이렇게 보시면 엘레강스 허주매와 2만 9,000원이랍니다. 지금 엘레강스 꽃 이렇게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님들 할인했습니다. 2만 9,000원입니다. 벅룡 김기야난. 아우 벅룡 김기야난도 제가 이렇게 또 맡아보니 향기를 맡아보니 향기가 정말 좋네요. 벅룡 김기야난. 이렇게 2만 4,000원입니다. 벅룡 김기야난. 그리고 벅룡 1만 2,000원입니다. 벅룡 벅룡 꽃은 우리 꽃님들이 잘 아시죠? 벅룡 1만 2,000원입니다. 이메리스 눈꽃 이메리스 눈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8,000원이랍니다. 겨울 눈꽃. 향기하면 샤리베이비죠. 꽃님들. 2대 샤리베이비 만 9,000원이랍니다. 정말 몇 달 동안 가고. 초코향이 매우 진한 아이. 2대 샤리베이비 이렇게 있습니다. 2대 샤리베이비 이렇게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2대 샤리베이비 향기 아주 진합니다. 만 9,000원이랍니다. 오 그리고 노랑 3번 카틀레아 만 9,000원이랍니다. 꽃님들. 기운하니 샛노랏습니다. 샤리베이 샛노란 카틀레아. 얘도 이렇게. 샤 노으란 카틀레아. 샛노란 카틀레아입니다. 만 9,000원이랍니다. 3번 노랑 카틀레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더랜드랍니다. 언더랜드. 꽃님들 언더랜드 꽃 정말 오래갑니다. 언더랜드는 아주 몇 달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언더랜드 대품이랍니다 대품 언더랜드 2대 25,000원 3대 29,000원이랍니다 2대 꽃님들 언더랜드 2대 얘는 3대입니다 안전대품입니다 언더랜드 이렇게 3대 제가 무거워서 못 들 정도로 이 아이도 이렇게 3대 안전대품입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3대 있는 아이 29,000원 2대 2대는 어디 보자 이렇게 2대 이렇게 2대 있는 아이 언더랜드 25,000원입니다 언더랜드입니다 2대 25,000원 3대 2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꽃님들 오돈도입니다 오돈도 4대 오돈대는 너무 잘하시죠 꽃님들 오돈덕고요 꽃이 아주 오래가는 아이가 사리베이비 오돈도 언더랜드 그리고 벙룬 김기야난도 아주 꽃이 오래갑니다 지고베타 기꼬 이 아이들 꽃이 매우 오래갑니다 오돈도 4대 24,000원이랍니다 오돈도 4대입니다 오돈도 꽃 아주 오래갑니다 오돈도 4대 24,000원입니다 중칼란디바 중칼란디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칼란디움 중칼란디움 만원이랍니다 미시지폴락제라늄 만삼천원이랍니다 제라늄이랍니다 미시지폴락제라늄 이렇게 만삼천원이랍니다 옐로우 5대 이렇게 만삼천원이랍니다 작고 귀여운 꽃 꽃님들 제가 이렇게 보고요 세척까지 해서 다섯대로 봅니다 그래서 다섯개 이상 꽃척이 올라와 있거나 세척이 된 아이들로만 보내드립니다 옐로우 5대 만삼천원 그리고 네드돌 네드돌은 네대 제가 네대를 확인한 후 이렇게 네대 꽃을 확인한 후 보내드립니다 옐로우 네대 만삼천원이랍니다 아우 또 크리스마스가 저는 향기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아우 맞다보니 또 크리스마스가 향기가 있어요 아우 저 깜짝 놀랐어요 또 크리스마스 향기 있는 크리스마스 만구천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리스마스 카틀레아 향기 있습니다 만구천원이랍니다 빠비오 빠비오입니다 세대 빠비오 2만천원입니다 세대 빠비오 2만천원입니다 음 그리고 스프링센스 3번 3번 1만8천원이랍니다 크리스마스 노우주 자주 자주 하이트가 있습니다 하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하이트 꽃 정말 꽃 많이 핍니다 마당 정원에서 피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만9천원이랍니다 지고베타입니다 지고베타입니다 지고베타 향기 아주 좋습니다 지고베타 2대입니다 2만2천원입니다 지고베타 향기 아주 좋습니다 2만2천원입니다 마당 정원 에메랄드 1만4천원 얘는 1만4천원이랍니다 오 개나리자스민 오늘 할인했습니다 꽃님들 개나리자스민 5천원인데요 4천원입니다 개나리자스민 노란색 꽃이 비는 개나리자스민 4천원입니다 그리고 특상김기야 핑크샤워 특상김기야 핑크샤워 꽃 얘들 정말 위에서 이렇게 많이 핀다고 보시면 되고요 꽃이 피었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하나 둘만 이렇게 조금 피어있는데 붉은 빛이 확 도는 거 핑크빛이 도는 거 보이시죠 특상핑크김기야 2만8천원이랍니다 꽃기린 꽃기린 5천원입니다 꽃기린 5천원입니다 은사철 은사철 3만원입니다 달개비 달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개비 달개비 2만2천원이랍니다 한타지아난 갈리부실 한타지아난 제가 꽃님들 말씀드렸습니다 한타지아난 갈리부실 1만3천원이랍니다 꽃님들 한타지아난 갈리부실 1만3천원이랍니다 한타지아난 갈리부실 1만3천원이랍니다 아쿠아철 쭉 아쿠아철 쭉 4천원입니다 디네만한 디네만한 하나 있습니다 2만1천원입니다 디네만한 디네만한도 향기 있습니다 2만2천원 하나 있습니다 막스나나 막스나나 아주 작고 귀여운 막스나나 1만8천원이랍니다 이 아이 향기 있습니다 밑에서들 꽃 다글다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1만8천원입니다 향기 지난 미니 퍼플 향기는 미니 퍼플이 정말 진합니다 오우 정말 불쌍 오우 정말 불쌍 오늘 향기 지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 미니 퍼플 1만8천원이랍니다 김 미니 퍼플 1만8천원이랍니다 연인 연인 2대 1만8천원 3대 2만원이랍니다 연인 연인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이렇게 하나 둘 3대 이렇게 3대를 보내드립니다 2대는 1만8천원 3대는 2만원이랍니다 옥황목단 5만5천원입니다 옥황목단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꽃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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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개 있습니다 옥황목단 아주 좋습니다 특입니다 특 5만5천원입니다 사랑 사랑초 사랑초 5천원입니다 사랑초 5천원입니다 치프노스 2대 치프노스 2대 2만2천원 2대 2만2천원 3대 2만5천원이랍니다 3대 하이트동백 하이트동백 이렇게 꽃이 피는 하이트동백 7천원입니다 꽃님들 호주메화 호주메화입니다 호주메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주메화 6천원씩입니다 6천원입니다 그리고 기품있는 꽃 기꼬입니다 기꼬 꽃 굉장히 오래가고 은은한 향기를 기꼬는 풍겨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상 기꼬 은은한 향기를 꽃 아주 거려갑니다 2만3천원 이랍니다 하이트남기 안한 하이트남기 안한도 향기 좋습니다 하이트남기 안한 이렇게 있습니다 하이트남기 안한 19,000원 이랍니다 이 불새가 이렇게 향기가 좋은지 저 몰랐습니다 아주 향기 좋습니다 야생아 꽃님들 1월 23일 월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천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 원입니다 두 대 대명사 꼭 2번 오늘 저렴한 입고 되었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2만9천 사쿠라 캔디 향기 있습니다 15,000원 일본 복룡 김기가 향기 좋습니다 24,000원 퍼켓 너브 12,000원 눈꽃 8,000원 샤리베비 초코 향 아주 좋습니다 19,000원 노랑 카틀레아는 아직 꽃이 안 피해서 저희가 향을 못 맡았습니다 언더랜드 향 있습니다 미향 2대 2대 25,000원 대품 3대 29,000원 어둔도 4대 꽃 오래갑니다 24,000원 향기 있습니다 초콘 칼란디바 10,000원 엘로우돌 5대 18,000원 내두돌 4대 17,000원 크리스마스 카틀레아 향기 있습니다 19,000원 파피오 21,000원 스프링 센서 18,000원 크리스마스 노즈 29,000원 2대 지고베타 향기 있습니다 22,000원 에메랄드 굴드 24,000원 겟나리야스민 4,000원 특상 핑크샤워 김기아 난 28,000원 꽃길인 5,000원 은사찰 5,000원 갈리부실 한타지 난 13,000원 철쭉 4,000원 미니퍼플 18,000원 연인 2대 18,000원 3대 20,000원 치프노스 2대 21,000원 3대 25,000원 백동백 7,000원 허주매 6,000원 기구 상 향기 있습니다 꽃 아주 오래갑니다 23,000원 하이트 19,000원 불새 향 정말 좋습니다 24,000원 돌단풍 22,000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하세요 안녕